다시 시작한 꽃길 여정도 어느덧 네 번째. 오늘은 서해의 아름다운 섬 선제도에 왔습니다. 우와 왜 이렇게 시원해. 지금 물이 빠져서 갯벌이 쫙 펼쳐져 있는데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요. 와 너무 아름답다. 가슴이 뻥 트이는 게 아주 그냥. 아 좋다. 와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스트레스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곳에 사시면.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며 저도 잠시 여유를 즐겼습니다. 창원시 바지락 끌러가게 오세요. 빨리 와요. 바지락 끌러가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오세요. 바지락 끌러가게 오세요. 빨리 와요. 바지락 끌러가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아유. 고스눅 고스눅 어머니. 안되네, 좋아해요. 이 아름다운 섬에 올해로 54년째 살고 계신다는 고순옥 씨입니다. 험한 괜일에 밭일까지. 두루 섬 옆에 하는 고된 섬 생활. 일터에서는 몸 아끼는 법을 잊고 산지 오랜데요. 빨리 해야 집에 가고. 빨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세월에는 장사 없다 했던가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지식구가 3, 4, 5번이 틀었대요. 오늘이 갑자기.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젊은 날 좀 더 몸을 사렸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후회스럽지 않도록. 순옥 씨의 꽃길 찾기 여정을 시작합니다. 타, 이제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타, 타, 타. 지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낭만에 빠졌었는데. 빨리 타야겠네. 여기, 여기.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지락, 바지락 타는 데 가야 돼. 바지락 키를 어디로? 속으로? 지금 딱 보이죠? 어디요? 예, 예, 예.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지는 시간이면 보이는 선제도의 장관입니다. 그럼 저기 나가시는 분들도 전부 다 바지락 키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가시죠, 어머니. 어머니, 출발. 네, 할지. 대다수의 주민이 바지락 채취를 주업으로 할 정도로 바지락이 풍부하다는 선제도. 저도 주인공을 도와 열심히 캐보겠습니다. 벌이에요, 어머니. 벌이 안 빠지고 경기 달리는 게 너무 신기해. 네, 네, 맞아요. 빠지는 데가 있어요. 아, 그 비급은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몇 시간 이래 나와서 바지락 타는 데는? 아, 바지락 없을 때는 한 3, 3시간 정도인데. 네. 요즘에는 한 두어 시간. 두어 시간. 아. 40km예요. 어? 40km. 40km? 와. 네. 여기서 바지락 해서. 네. 먹고 살고 자손들 공부 다 가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아유. 어머니, 지금 연세가... 80. 80?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건강에 허락해 주는 날. 건강에 허락해 주는 날까지 하실 거예요? 우와, 어머니, 저기... 엄청 많아 경운기가! 물은 어디까지 빠져요? 물은 저기까지 빠지지! 더 빠져요? 한참 빠져요 한참? 아니 호민이 하나라도 갖고 왔나? 이렇게 저 걸어오다가 이거 주웠어요 이거면 되잖아 녹슬었어 꽃밭 닦는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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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이따가 반납을 해야 돼 반납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캐겠습니다 어머니 이리 내려야 돼 알겠습니다 내려요 아유 이거 아직도 물인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로 와 아버님 일로 와 일로 이리 여기서 이렇게 막 캐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어떻게 여기 막 해? 어떻게 어떻게 해? 아무짓이나 파 드셔 그냥 막혀 일단? 경기에 내리자마자 정말 모두가 이렇게 냅다 파시더라고요 와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 엄청 많아요 뭐 이거 긁으니까 다 바지락이네 완전히 뻘반 바지락관이에요 이야 진짜 바지락 밭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주 캐세요 어머니? 4월부터 4월부터 네 한 10월 말일? 이렇게 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펴면 되지 그냥 캐는 돼요? 응 그냥 열심히 캐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섞어 와 이렇게 막 다 올라왔어 와 어머니 이렇게 막 다 올라오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섞어 어머니 와 어머니처럼 안 되네 썩는 게 아유 이거 우린 노하우가 있잖아요 아 노하우가 있어요 오래 오래됐잖아 네? 일단은 나도 진짜 뻔하면 못 캐어요 아 처음에는 못 캐셨어요? 그럼 이제 오래되면은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럼요 와 손도 빠르시고 54년 세월의 내공은 역시 다르네요 전 이거 못하니까 어머니 해주시면 제가 막 두실게 와 이거 이거 이 정도면 어머니 40kg가 아니라 100kg도 키겠는데 와 주인공을 도와 열심히 긁고 줍다 보니 금세 한소쿨이 가득입니다 하하 이리 조금만 내려오니 아직도 많은데 벌써 가세요 아니 여기 오세요 네? 이리 오세요 어머니 이야 정말 잠시도 쉬지 않으세요 와 어머니 어머니 누가 80인 줄 알겠어 어머니 꼭 저기 40대 같아 40대 여기 굵은 걸로 빨리 빨리 담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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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유 아유 허리야 어머니 저도 허리 좀 펼겠어요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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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유 어머니 좀 쉬시지 아유 빨리 해야 집에 가지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고 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굵은 걸로 이제 많은 데로 찾아가봐야 돼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요 어머니 제가 들고 갈게요 아이고 성격도 급하셔라 와 바쁘시네요 어머니 바지락들 앞에서는 허리의 통증도 잊으시나 봐요 어머니 어머니 네 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도 허리 아픈데 아유 2년 동안 꼼짝 못 했어요 허리 아파서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터져요? 네 디스크가 3,4,5번이 터졌대요 3,4,5번이 터졌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그때 수술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그냥 참고 견뎠어요 병원에 입원 저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침 맞고 어머니 그럼 허리가 어느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응치가 응 양쪽이 여기 응치가 엉덩이 쪽이 꽉 안해요 뭐가 그냥 꽉 조이는 것 같아요 꽉 조이는 것 같아요 꽉 조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십 몇 년 일하셨으면 좀 쉬시법도 하잖아요 몸을 망가져도 이거 해야 돈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래 손주들 휴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용돈도 주고 아 손주들 손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덟 여덟?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무리 줘도 더 주고픈 그 마음만은 말릴 수가 없네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조금만 더 일을 해서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바람 몸만 아프지 않다면 그 바람이 큰 욕심은 아니겠죠 존덩 이제 남편에게 가봅니다 겟일은 항상 두 분이 같이 나오신대요 며칠 아 아 아 어머니 네 아버님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지 진짜? 네 에이 니 남이 지금 자아 자아파 내가 더 잘생겼지 자아파 아 아 이창우 씨 보다 나왔지 내가 아 어머니 오케이 아버님 잘생겼어? 제가 잘생겼어?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영감이 더 잘생겼어 그야 하하하 내 영감이니까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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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년을 살아도 애정전선만큼은 문제없는 원앙 부부랍니다 하하 이거 하루에 이렇게 해서 나아왔다 잠 2시간 정도 나아가서 들어가면 15만원도 하고 13만원도 하고 그래 아 이게 그냥 우스운게 아니여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땅 파면 돈 나오냐 그러잖아 땅 파면 돈 나오네 그래 이거 맞아 맞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때론 자식들 용돈보다 아직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다네요 쉬지 않고 이러한 2시간 작업의 결과물 정말 우리가 이걸 다 캔거죠? 이게 다 된거에요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고 나면 오늘도 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한 말이 남습니다 오늘 이게 끝난거에요 출발 출발 얼마나 기다리던 말인지요 돌아갈 땐 경기 스토리도 빠르게 느껴지더라구요 두 분도 고된 일을 끝낸 매일의 귀갓길이 이렇게 행복하시겠죠 와 우리 2시간 한 반만에 9통 했어요 9통 네 와 정말 두 분 바지락 장인 네 바지락 출신 짱!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어디 있어요 음 나의 정이 많아 아 근데 두 분 지금 손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늙으면 손잡아야 더 좋지 젊어서보다 늙어서 손잡고 다녀야 돼 아 그럼 두 분 싸운 적 없어요? 싸우는데 왜 싸우고 괜히 싸우면 밥 묻어먹는데 싸워? 아 밥 얻어먹으려고 안 싸우셨어요? 아니 밥 묻어먹어 밥도 그리고 우리 마누라 싸우면 나가면 어떡해 아이고 아버지 현명하시네 집 나가면 어떡해 야 이거 자장한 단편 최고야 아 근데 댁이 어디 있어요? 아 이 위에 이 위에 아 여기 위에? 네 아우 힘들겠다 이거 타고 댕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뭐느래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 뭐느래 아 어머니 허리 아프서 아버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아유 만들었죠 야 이런 남자랑 싸울 수가 없지 아니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은데 우리 식구가 허리가 아파서 가만히 연구를 했어 이거를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건 되잖아 예예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와 어머니 행복하시겠어요 네 즉스러우신가 봐 이렇게 얼굴이 자꾸 고기를 못 드세요 으악 네 어떻게 저 이거 뭐야 이 보컨대 있어 우와 와 집에 이런 모노레일이 있다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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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배고파요 오늘 점심 내가 대접해야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오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인데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거 바지락 볶음 꼬치장 찌개 여기 선제 주민들은 이 바지락을 이거를 참 좋아해요 여기나 여기 사람들이나 먹지 딴 데 사람 먹기 힘들어요 바지락 값이 워낙 비싸니까 잘 잡수도 맛있다고 그래야 할 텐데 걱정이네 순옥 씨 부부가 가장 즐겨 먹는다는 바지락 한상입니다 우와 드디어 이렇게 식사시간이 정말 정말 기다렸어요 시장하셨죠 네 근데 어머니 지금 바지락 이게 뭐야 찌개예요? 찌개도 아니고 뭐지? 바지락 고추장 고창으로 해서 볶았어요 바지락 고추장 볶음 네 와 저 이런 음식을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어디 어머니 고향 어디신데 이런 음식이 있어요? 아니 저도 시집 와서 이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럼 어머니 여기 두 분 고향이 아니라 시집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부평 어 그럼 도시인데? 도시에서 시골로 왔죠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머니? 그거 여기다 싸서 먹어야 돼요 쌈 싸서? 네 쌈 싸서 먹어요 아 그럼 이 야채들도 여기서 다 지금 우리 심은 거예요 다 다 심으신 거예요? 네 심은 걸로만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 와 고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다 심은 거예요 열무 그것도 심은 거예요 이 바지락 볶음부터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서 바지락에 하고 양배추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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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락이 이만큼 떠서 넣어서 먹으면 넣고 소고기 안 먹어 소고기 안 먹어 밥은 안 넣어요? 네 바로 친절한 설명대로 저도 쌈 가득 바지락을 싸서 입안에 넣어봤는데요 이야 여태 이 맛을 모르고 살았던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와 화내도 분들 이렇게 드셨구나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너무 맛있어요 푸짐하게 들어간 바지락이 쫄깃하게 씹히는 맛에 감칠맛 나는 양념까지 많이 드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잡수는 게 복 있게 잡수시네 어머니 이건 너무 맛있어가지고 누가 먹어도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바지락 켤 때는 막 징글징글하더니 너무 맛있다 진짜 몇 시간 전의 고단함을 단번에 씻어주는 황홀한 맛 이쯤 되니 선조도 생활의 단짠 매력을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어머니 그러면 도시에서 시집 오실 때 이 섬으로 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땐 다리도 없었고 들어올 때 배 타고 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 타고 들어왔어요 결혼은 해도 여기서는 안 산다 나가서 나는 가게를 차려주고 당신은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 테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수가 넘어간 거예요 하하하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소개받은 남편에게 반해 바로 약혼 날짜를 잡았다는 순옥 씨 남편 역시 도시 생활을 꿈꿨지만 터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결혼을 했잖아요 신신예집자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방을 얻어서 장 같은 걸 안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났는데 장이 배에 실려있더라고 왜 여기서 안 살 건데 그걸 왜 실었지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사기친 거지 하하하 어머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장은 그냥 갖다 집에다 놓고 도해주러 갈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만 하고 기다렸더니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그렇게 몇 년이 간 거죠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잖아요 보리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초봄에 보리밭을 매야 되는데 밀하고 귤인가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어요 전부 보리 같아서 근데 그게 헷갈려서 그냥 이렇게 호미질만 하고서는 나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이제 뒤따라서 다시 매셨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등잔불을 켜고 살던 초과집살이 걸음으로 쓸 분변 지게를 지고 나르며 눈물 삼킨 적도 많았는데요 뭐 하나 쉬운 것도 없고 배울 것 투성이었지만 그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갑하고 그냥 진짜 이게 정말 삭막한 이런 섬 생활에서 이겨넘군 건 우리 집 이 양반 이 양반이 나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줘서 그 모든 걸 다 이겨넘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특별히 잘해주신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 알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고생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면은요 그냥 사르르 다 녹아내려요 그러다 그렇게 힘든 걸 모르셨구나 그 할 줄 모르는 일 와서 하고 도시에서 시골로 왔는데 그럼 하나도 모르는 걸 백지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냐 잘해줘야지 우들은 우리는 지금 딴 거는 저기 하는 거 없는데 또 한 번 새로 태어나서 우리 한 번 다시 살아봤으면 좋겠어 한 중간쯤 한 50대만 돼서 살았으면 그때는 이제 일 안 하고 놀러 다닐 때 어머니가 싫다는 건 어때요? 아니야 죽어서도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죽어서도 다시 살아도? 죽어서도 같이 있기로 했어 우리 마누라 사랑해 찐하게 이어온 54년의 사랑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의 곁을 지켜주세요 아 어머니 너무 맛있게 먹었어 식사하셨으니까 밥값을 하셔야지 어디 가시는 거지 뭐 여기 어디? 여기 밭에 밭이 좀 크기가 있어요 어머니? 네 여기가 뭐 여러 가지네 이야 뭐 호박도 보이고 이게 포박이 아니고 참이 참외 이 안에 참외 있다 이 안에 있네 여기 여기 아이고 귀여워 여기 있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게 사과나무 사과 어머니 얘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근데 왜 이렇게 싸놓으셨어요? 이거 새가 찍고 그래서 이거 따져 써보세요 어? 이거 약 안 쳤어요 어머니? 안 쳤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시죠 신데 달아 달신 달신 와 어우 맛있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밭이 아니라 작은 시장 같았습니다 양배추도 있네 여기 와 대단하시다 아 진짜 위에 있는 게 뭐야? 포도 위에 있는 포도 밑에는 양배추 네 이야 빈 땅이 없네 어머니 와 이거 근데 어머니 지금 허리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 지금 너무 많은 걸 심으셨어요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줄인 거예요 네? 줄인 거예요 천 주도 넘어 했죠 포도나무 얘를 천 주 넘게? 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허리만 안 아프면 일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런 거 잘하는 거 보면 대견스럽지 아 그래 자식 같고 네 그래요 진짜 자식 같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네 강낭콩 저게 노랗게 있는데 강낭콩도 있어요? 여기 어 이거? 노랗게 익은 것만 따서 네 조금 까주셔야겠어요 어떤 거 따야 돼? 요렇게 노릇노릇한 거 파란 건 아직 더 익어야 되고 노란 거 네 아주 새파란 것만 따지 말고 아 요런 거 오 이쁘게 이게 세 이렇게 아우 세 이거 가위로 잘라야겠어 일단 노릇노릇 맛있겠다 와 어머니 잠깐 따는데도 이렇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농사지죠 조금 따서 또 누구 오면 또 주고 또 나도 먹고 아유 이제 많이 땄네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 아유 도움이 됐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까야죠 네? 이걸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까야 돼요? 네 어머니 이제 그만 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다 했다고 이거 이거 까라고 가져왔는데 왜 안 하세요? 아니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 눈에 보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어머니 가요 이제 네 안 돼 안 돼 이제 간대 땡 땡 땡 뭐 땡이야 계속 다 했어 땡 땡 가슴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이제 어머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여기 가서 까야지 아 여기? 네 이게 시원한 게 시원해 보이네 더위도 피할 겸 자주 앉아서 일하는 곳이래요 어머니 그냥 이거 이렇게 막 까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벌어져 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네 네 그렇게 돌리면 싹 벌어지네 오우 와 어머니 이거 진짜 이거 호랭이처럼 생겼네 이게 호랭이 강랑콤 와 이게 맛있어요 농사 짓는 거 대견하죠 네 대견한 게 아니라 대단하세요 어머니 오랜 섬 생활에서 가족의 먹거리는 손수 키워 먹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 깠어요 다 깠어요 다 깠어요? 드디어 오늘이 끝날 거예요? 네 어머니 잠깐 주머니에 뭐 들어있더라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캄캄한 밤이 돼서야 비로소 지친 몸을 뉘워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어디야 오늘 힘들었어? 아유 많이 아파? 네 좀 힘들어요 아유 그냥 끝까지 고생을 하는구먼 우리 마누라가 아유 어떻게 내가 나이 들으면서 좀 호강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자꾸 힘든 일만 시키고 그래가지고 늙어서 그런 걸 어떡해 아유 아유 참나 우리 마누라 맨날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어디가 더 아파? 어디쯤에? 그쪽에? 걱정하지 말아 내가 나 낫게 해줄게 고마워요 아픈 아내를 보니 자꾸 고생시켰던 과거만 떠오릅니다 아직 해주고 싶은 일이 많은데 말이죠 안타깝지 일을 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나 뭐 이런 거 아플 줄 몰랐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생각은 안 했어 지금 같으면 좀 덜 하지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아플 줄 알았으면 둘이가 올해만 조금 좀 건강하게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겄어 그죠 순옥 씨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오래오래 살자 네 봐주셨으면 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요 주시죠 순옥 씨의 상태를 이상훈 원장에게 직접 확인시켜줬는데요 허리를 완전히 꼬부리시고 일을 하시는데 어 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3, 4, 5번이 터졌대요 아 이거는 너무 안 좋은데 아 이게 판단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 확실하고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제가 급히 좀 어디 가서 의견을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따라오시죠 어딜 가려는 걸까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뭐 급히 좀 문의드릴 원자가 있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네 이거를 좀 보시면 허리 디스크가 뭐 세 군데가 터졌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가 터졌는데 이렇게 일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하는 거 보면 약간 허리 힘은 있는 것도 같은데요 네 이왕이면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 이해를 해야 좀 아무래도 MRI를 봐도 치료 방법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례자문과 만나서 네 같이 좀 이 일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서 환자분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해서 제가 잘 모시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욕도 넘치고 외모도 출중한 우리 신입 길동무 활약이 매우 기대되는데요 밖에서 환자분을 직접 만나보는 건 처음인데요 지금의 환자분 상태를 잘 파악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진짜 잘할 것 같죠 그 시간 터줏대감 길동무의 위치는 또 다른 밭입니다 네 아이고 어머니 뭐 해야 돼 뭐 네 이거 이런 순 따시면 돼 이런 거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네 아 예쁜 순을 왜 따요? 아 여기에 포도에 갖는 영양이 일리 다 빠지니까 이런 걸 제거해 줘야 돼요 와 꽤 많네 쭉 가면서 쭉 가면서 여기도 있고 와 여기도 여기도 우리를 뽑아야겠구나 아이고 징글징글 그래 진짜 고생하셔서 어떻게 땅엔 잡초 하늘엔 포도순이네요 고기를 쭉 들고 따야 하니 이것도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창훈씨 어디 계세요? 이창훈씨 어디 계신가요? 아유 여기에요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환자님 오셨어요 만났습니다 여기가 무슨 밭인가요? 포도밭이죠 뭐하고 계셨어요? 포도에 술을 따고 있었는데 네 밭이 크진 않은데 네 이거 다 하시고 갯벌 하셔야 되고 밭일 하셔야 되고 밭일 하셔야 되고 네 그럼 몸이 성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몸을 좀 아끼셔야 돼요 원장님 좀 안아주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갑자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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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오늘 잘 잘 제가 진찰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봐드릴게요 아이고 어머니 저랑 했을 때 씩씩하시는데 갑자기 원장님 만나고 저만 믿으세요 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꼭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 걸까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순옥 씨의 고통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또 나타났네 오늘은 든든한 두 아들만 믿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따줘야 돼요 이렇게 새순 나오는 거를 다 제거해주면 돼요 제가 이거 새순 제가 다 딸 테니까 씹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 드시려면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시죠 여기 새순 진짜 많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 진짜 잘하네요 저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어 어머니 허리가 아프세요 네 서 있었는데도 여기 어머니 보조기 차셨어요 네 허리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이렇게 아프셔서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지 않으셨어요 엄청 참아서 얼굴에 나 주름이 없었는데 얼굴이 그냥 주름이 2년 동안 얼굴이 그냥 주름이 차칼차칼하게 오일 꼭 도와드리고 치료도 꼭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일 열심히 할게요 세순 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니 치료도 정말 잘해줄 거란 믿음이 팍팍 듭니다 인물도 진짜 좋으신데 일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원정님만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창원님도 진짜 일도 잘하시고 너무 고마워요 일도 잘하시고 내가 부침개 맛있게 해서 대접할게요 진짜요? 따라오세요 바지락 부침을 맛있게 해서 드니까 가세요 파전 먹으러 갈까요? 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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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잡고 가시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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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뺏긴 마지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아니 뭐 전부 추진되면서 전이 어딨어요? 바지락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요? 이걸 까서 전을 붙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까서? 네 좀 까주셔야겠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까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네 바지락을 이렇게 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칼을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비틀으면 이렇게 벌려지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54년의 내공이 거저 생겼을 리 없지만 뭐가 이렇게 어렵나요? 어머니가 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쉽지 않은데 뭔가 뭔가 이상하게 이러다 바지락 다 버리겠어요 살이 떨어지는 건지 막 깨지네 선으로 막 다 깨지네 어머니 이거 우리가 한 거 못 먹겠어 어머니 이렇게 우리 누가 더 잘하나 시합 한번 할까요? 그러게 자 몇 개 할까요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시작 시작 자 긴장감 속에 꽃길 제1회 바지락 빨리 까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일해보는 신입 길동무에게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 상대가 칼을 쥔 정형외과 의사라니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개 한 개 안 돼 상원님 몇 개 하셨습니까? 한 개 한 개 저 두 개 두 개 어머니는 웃고 있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만 하는데요 몇 개 째요? 다섯 개는 한 것 같은데요 아 졌어 벌써 이야 역시 어 근데 이 제가 한 건 먹을 게 못 될 것 같은데 이 껍데기도 막 다 붙어 있는 것 같고 완전 다 한 간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완전히 만신창이야 만신창 드디어 맛을 볼 시간 바지락 산지답게 푸짐하게 들어간 바지락에 멀리까지 와서 고된 일을 도와준 길동무들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두둑이 담았습니다 우와 이 소리죠 어머니 어제도 우리 바지락 장 먹었잖아요 바지락 막 수백 마리 근데 또 전 들어 온 여기는 수천 마리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다 바지락 뭐 김치찌개 할 때도 바지락 된장찌개 할 때도 바지락 맛있는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었으니 열심히 일한 뒤에 새참으로도 요즘처럼 계속 비 내리는 날에도 그냥 최고입니다 하하 우와 너무 맛있겠는데요? 우와 뜨거우신 맛있잖아요 아버님 그렇지 어머니 먼저 역시 와 어머니 먼저 어머니 많이 사주세요 네 네 음 맛있어요 이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바지악살이 아직 살아있어요 탱글탱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어머니 네 100점 110점 저희의 재롱으로 잠시라도 힘든 걸 잊고 웃으셨다면 길동무들의 임무 제대로 완성한 거 맞겠죠 그동안 한 60년을 농사만 지으시면서 그렇죠 농사짓고 바단일도 하시면서 허리가 다 망가졌어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원장집 오셨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앞으로 꽃길만 쭉 걸으시길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을 꼭 잡고 자 웃음꽃 건강꽃 꽃길만 걸어요 더 이상 고통으로 힘든 날은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허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약간은 긴장돼도 그래도 편해요 이런 기회가 나한테도 온다니 좀 약간 꿈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다리에 들어 올릴 텐데 불편하시면 불편하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약간 땡겨요 약간 땡겨요 약간 땡겨요 약간 땡겨요 이쪽 다리는요 거기는 많이 땡겨요 많이 땡겨요 네 발가락을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힘을 꽉 줘 보세요 최대한 세게 더 세게 왼쪽 다리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근력도 떨어져 계시고 그 다음에 왼쪽 엉덩이 통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MRI 검사를 해서 지금 신경이 얼마만큼 늘려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그러고 난 뒤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MRI 촬영을 비롯한 여러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하신 허리 상태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위에 보이는 허리뼈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디스크가 동그랗게 완전히 신경을 누를 정도로 꽉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경이 압박돼 있으면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들고 허리를 구분정한 자세로 자꾸 유지하게 되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세요 반대로 이 MRI 안 보고 어머님만 봐서는 이거 MRI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참겠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증상은 양화하십니다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도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아주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으니까 어머님 이제 치료해 주실 척추 전문의 선생님이랑도 지금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좀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이러고 왔는데요 또 이제 여러 이학적 검사 그리고 걷는 거 보행 이런 걸 저희가 다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과연 꼭 수술로 가야 될까 조금 더 작은 시술로는 안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가장 어머님한테 유리한 거 바꿔 말하면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어머님이 가장 행복해 할지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의료진들 믿어주시고 저희가 가장 유리한 방법을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옥 씨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는 어떤 걸까요 이상훈 원장과 신혼식 전문의의 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MRI상에서는 요추 3, 4번, 4, 5번, 5, 6번 다 신경이 눌려있고 그 정도도 아주 심하신데 3, 4번 진짜 심하네요 디스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데 근데 어머님 증상은 또 거기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정도의 증상이 없으셔서 수술적인 치료가 당장에 필요한 상태가 아니시고 지금의 그 불편함을 좋게 해드릴 만한 시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술도 사실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좀 하는 걸 좀 꼬리뼈에는 신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이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타라고 하는 관이 쭉 따라 올라가서 5번, 6번, 4번, 5번, 3, 4번까지 하나하나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에 약을 써서 염증도 완화시켜 드리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상이 다리가 너무 저러해서 아예 못 걸을 정도면 수술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MRI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치료라고 생각하면 항상 최소의 치료로 최대 효과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순옥 씨에게 최고의 치료가 되길 바랍니다 곧바로 시술이 시작됐는데요 순옥 씨가 받게 될 시술은 일반적인 주사 시술에 비해 좀 더 고난이도인 신경 성형술 지름 1에서 2mm의 얇은 관을 척추 속에 넣고 모니터를 보며 염증이 있는 부위와 신경 유착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유착을 방리하고 염증을 없애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거나 고령층에도 시술 가능한 안전한 치료라네요 시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래도 환자분 자체가 신경이 워낙 많이 눌려있어서 관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카테트라고 하는 관이 신경 척추관, 신경이 눌려있는 그 부위를 잘 통과해서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잘 들어가서 약을 잘 넣어드리고 왔습니다 환자분이 거동하는 거, 그 다음에 통증 불편한 통증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도 이어졌습니다 최대한은 우리가 이 주변에 허리통증이라던가 엉덩이 주변에 이런 엉치통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통증들을 좀 줄어들기 위해서 근육들 먼저 풀 거예요 오랜 통증으로 뭉쳐있던 근육의 기능을 회복해 앞으로 또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이번엔 신경 치료 난치성 통증 해소를 위해서 신경에 정상 신호를 강제로 넣어서 통증을 완화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치료를 마친 순옥 씨 걸음걸이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걷던 어제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우리 수정의 엄마 고생했지? 네 오시는데 안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잘했어요 혼자 밥 차려 잡수시느라고 애쓰셨네 괜찮아 괜찮아요? 마누라 없어도 살겠네 그럼 보고 싶으셨어요? 네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그걸 뭘 말하라고 그래 화를 만큼이지 이제 안 아파?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당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생 많이 했다 이번에 아프지 마 이제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신과장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축하드리려고 꽃대발 갔다 왔습니다 저 붙여준 것도 고마운데 꽃대발까지 축하드려야죠 저도 꽃대발을 모르겠네 자세가 너무 좋아요 저요? 꽃꽃 하세요? 네 네 네 꽃꽃해요 이제 앞으로 안 아프시고 계속 꽃길만 걸으시라고 이렇게 꽃을 드린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 해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 결과는 고통이 아닌 웃음과 행복이어야겠죠 어머니 지금의 밝은 웃음 영원히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